행복 오늘부터 1일 지치고 힘들고 불안했던 고3 시절 그래도 그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태훈이 덕분이었다 수경아, 넌 대학 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? 나? 음... 한강에서 돗자리 깔고 치맥 먹는 거! 오, 좋다! 그럼 우리 봄에 벚꽃 피면 여의도로 꽃구경 가자! 어때? 완전 좋지! 시간이 빨리 좀 가면 좋겠다 좀만 더 힘내자! 아자아자! 사랑과 우정 사이 그 어디쯤 태훈이는 늘 그 자리에서 내 곁을 지켜줬다 하지만 수능이 끝나고 우리에게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으니 나 아무래도 재수할 것 같아 아, 그래? 맘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숙학원 들어가려고 기, 기숙학원? 아, 그렇구나 깊은 산속에 자리한 기숙학원 휴대폰조차 반납해야 하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이별 통보나 다름없었다 나도 그도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, 똑같은 마음이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니 헤어지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그저 각자 자기의 마음만 정리하면 되는 문제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던 휴대폰이 조금씩 잠잠해져가던 어느 날 늦은 밤 갑자기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어, 수경아 잤어? 아니, 안 잤어 넌 왜 안 자? 내일 학원 들어가는 날 아냐? 일찍 자야지 아, 그냥 잠이 안 와서 어? 뭐야? 너 밖이야? 어, 저기 너 안 졸리면 잠깐 나올래? 어? 지금 너 어딘데? 나 너네 집아 어? 우리 집? 아니, 그냥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아, 날도 추운데 잠깐만, 잠깐만 기다려 깜짝 놀란 난 슬리퍼의 잠옷 바람으로 다급하게 뛰쳐나갔고 태훈이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야, 너 이러고 나왔어? 아, 진짜 괜찮아 아니, 근데 넌 이 밤에 여기 웬일이야 야, 너 잠깐만 자, 이거라도 걸쳐 얼른 코트를 벗어 내 어깨에 둘러주는 태훈이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 보였는지 자기 운동화까지 벗어 내 발 앞에 내밀었다 야, 됐어 넌 뭐 신고 있으려고 난 양말 있잖아 야, 넌 무슨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오냐 감기 걸리려고 하, 얼른 이거 신어 슬리퍼 놔주고 야, 너 이거 안 맞아 맞아, 맞아 자, 자, 들어가지? 발가락만 간신히 구겨넣어 내 슬리퍼를 신은 태훈이는 마치 휴대폰 진동모드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야, 안되겠다 너 코트 다시 입어 나보다 추위도 많이 타면서 무슨 어? 누가? 내가? 뭔 소리야 나 하나도 안 추운데? 아, 시원하다 밤공기 좋네 센 척 할 거면 떨지를 말든가 야, 떨긴 누가 떨어 나 운동하는 거야, 운동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또 고맙던지 문득 이 남자를 놓치면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태훈이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그걸 내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 네가 좋아하는 포도맛 막대사탕이야 다섯 개 일주일에 한 개씩 먹고 있으면 5주 뒤에 내가 와서 다섯 개 또 줄게 나 기다려주면 안 될까? 그날 난 처음 알았다 진심이 담긴 풋풋한 고백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그런 설렘이 있는 한 기다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됐다 어느새 벌써 3년째 연애 중인 우리 둘 그 3년 중에 1년은 재수생으로 또 지금은 4개월째 군인으로 날 계속 기다리게 하는 남자친구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태훈아 나 원래 기다리는 거 잘 못해 근데 너라서 김태훈이라서 기다리는 거야 내 말 명심해라 건강에 벗은 국군 장변들과 공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김태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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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